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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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원수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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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단 밤잠을 못자겠죠 이 인간에게 어떻게 내 당한 걸 갚아주나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데 말이지 어떻게 인간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나 이 생각밖에 얼마 안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뼘을 때려 왼뼈도 돌려대 그 사람이 칠 수 있도록 이건 도대체 어느 우주인들이 따르는 법이란 말입니까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다음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법정에 고소를 해서 속옷을 뺏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에게서 뭘 뺏으려면 옷 따위를 뺏지 않아요 땅이나 밭이나 집이나 양떼를 뺏죠 옷을 뺏기는 것은 가장 가난한 서민이 마지막 가진 소유물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요즘에야 옷을 계절마다 색깔마다 디자인 따라서 다 가지고 있고 바자회 때 옷을 한 바가지를 내놓고 옷장에 옷 걸 데가 없는데도 입을 옷이 없어 이러고 있는 인류가 올해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평생을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옷이 서민들의 마지막 소유물이에요 그 옷이 낮에는 옷이요 밤에는 이불이요 들에 나가서 자면 매트리스요 또 짐을 옮길 때는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쓰는 보자기요 서민들은 이 옷 한 벌이 마지막이 최후의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봐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달아놓고 벗긴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뭐해요? 제비법잖아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서민들이 법정에서 옷을 뺏깁니까? 대개 이런 상황은 고림 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그 대가로 옷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최주같이 하지 말며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별리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불을 지지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실제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정 못 갚게 되면 이렇게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마지막 남은 옷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을 뺏기면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의 밤잠 못 자가며 일에서 피 땀 흘려 번 돈을 사기꾼이 털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은 코러까지 다 챙겨서 보내줘라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참 가슴 아픈 기사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도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참 순진한 젊은이가 취업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에서 400만 원인가를 모아놨는데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걸 다 털린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순진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잃은 엄마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 좀 잡아달라고 순간적으로 제 머리에 피가 거꾸로 도는 이게 막 침이 오르는 듯한 분노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 젊은이의 돈을 그렇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매년 보이스피싱으로 털리는 피해액이 5천억이 넘는답니다 놀라실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1년에 겪는 보이스피싱이 12억 5천만 달러 네 한국 돈으로 그러면 12억 1조 3천억인가요? 1조 3천억 좀 되나요? 네 그 정도의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모르는 전화로 와가지고 막 물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스, 예스 그랬다가는 그것도 다 녹음을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불법 돈을 빼가는데 쓴답니다 함부로 전화받고 답하시면 안 돼요 미국도 기가 막힌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면서 고객님 지금 통장 번호 알려주셔야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번호 가지고 되겠어요? 비밀번호 받으세요 자 소셜번호 불러드립니다 다른 통장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일어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구절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이나 유사시에 필요하면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짐을 지게 하고 군숨을 짜겠죠 오리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건 항상 강자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군인들이 아무 때나 그냥 주민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짐을 지게 하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선조들께서 경험하신 것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나요? 로마 군인만 봐도 기분이 안 좋은데 뜬금없이 박 갈러 가다가 잡혀가지고는 로마 군 짐을 지고 그 뒤를 쫄래쫄래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먼 데로 가서 옮겨다 주고 나면 돌아오는 택시비는 누가 내나 내줍니까? 택시 타는 시대가 아니지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때려 죽일 로마 군인이 이러면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잡혀가거든 오리를 가게 되거든 네가 심리까지 가주어라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재현 일어난 적이 있죠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빈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곳이죠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지쳐 쓰러지니까 이미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시점이죠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옮길 방법이 없으니까 군인이 자기들이 하긴 싫고 지나가는 시몬을 잡아다 네가 끌고 가 그래서 갔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다른 뺨도 내주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털어가는 사람에게 발견하지 못한 돈까지 챙겨주면서 자 이것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신체를 구속하는 사람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마당 청소까지 해주고 눈까지 치워주고 이렇게 집에 올 수 있겠냐고요 먼저 아마 우리 대부분의 답은 요한복음 6장 60절의 이 반응이 아닐까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언더스탠드하기 어렵다 이 말이 아니라 어베이하기 따르기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안된다는 말이죠 못하겠다는 말이죠 위로를 좀 드리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과장화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죠 우리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제 손도 다 멀쩡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과장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장화법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더 이상 인간의 옛 본성을 쫓는 삶을 살지 않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인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악을 만날 때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새 본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 그걸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고통을 내가 풀지 않으면 누가 풀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복수를 하시고 자녀들이 직접 복수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복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악이 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21절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악을 징계하려다가 악을 심판하려다가 내가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열이면 아홉은 인간은 또 다른 악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마음으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열 대 스무 대를 갚아줘야 되는 복수심이 생깁니다 공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악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와 살의를 가지고 복수를 하게 돼요 그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죠 더 큰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악에게 짓는 또 다른 악이 되는 위험을 겪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많은 개혁과 혁명과 혁명과 정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또 다른 폭압을 행하는 정권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불이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또 다른 정부들이 또 다른 압제와 봉건 통치를 하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행하고 우리가 복수를 하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은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는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나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섞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아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듣고 따르는 건 도덕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윤리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마음에 오른뺨을 맞았는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대신 왼뺨을 내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오리를 가는 이들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심리까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뺏어가고자 하는 악한 이들에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제가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만 군대에 들어갔더니 고참이 그렇게 저를 때리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신병들은 웃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군대 가서 계속 막 웃으니까 군기 빠졌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저도 일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웃는 게 습관이 됐는지 아무튼 사람 만나면 웃고 싶은 거예요 반가우니까 우리 생전 얼굴도 모르던 사람이 군대에서 이렇게 한 네무반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다고 이등병이 들어가서 웃으니까 군기 빠진 때리기 시작하더니 온갖 걸 트집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한 후에까지 그 고참한테 맞은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고참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도 얼마나 맞고 군생활을 했으면 자기도 때리는 방식으로 신참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는가 또 다른 사람을 때리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천국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 회귀하기 전에는 그 다른 사람에게 내뿜었던 독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본성을 만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6년에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65세의 이탈리아 수녀인 레오넬라 스코르바티라는 이가 현지의 젊은 여성들에게 간호교육을 마치고 나오다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 괴한 두 명이 난사한 기관총에 온몸을 난사당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다 위험하니 이제 빠져나오라는 권고를 듣고도 38년째 그 지역에서 아이들과 또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돌보며 직업교육을 시키며 가르치는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온몸에 만신창이로 만든 그 총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점점 맥박이 약해져가는 순간에 가끔씩 그녀가 의식이 문득 문득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딱 한마디만을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가 또다시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여러 번 위협도 받았고 그런 일이 언제든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고 자신의 오장육부를 다 찢어놓고 온몸에 피를 쏟게 만든 그들을 그 순간 숨이 끊어져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는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해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세상과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녀는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이에 새 본성을 안고 그녀는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스스로 복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원수조차 극률이 여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털AC 감사합니다.